오지앤플럭 좋은정의 한판만! 오늘 게스트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이 한판만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에 페이크 언제 나오나요? 페이크 나오긴 하나요? 제발 불러주세요. 나오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거 찍게 하고 있네요. 아 이거 빼고 있는데 아니 하고 해도 돼요. 자꾸 여기가 뜬다고 그래서 지금 꼽아놓은 거죠? 머리가 자꾸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면 머리가 초싸이어되거든요. 초싸이어면서 머리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고 저랑 게임 한 번 해보죠. 오늘 할 게임은 무편왕입니다. 무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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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홍 웹 형 되게 인심 쓰는 듯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벌칙은 모래로 가고 순서부터 정하자.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반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뿡 뭐야 제가 이기면 먼저 골르면 되나요? 골라요 골라요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먼저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먼저 할게요. 오! 진짜요? 매너로. 오! 역시 페이커 페이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페이커의 실력을. 자, 이제 페이커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난 페이커 선수. 시작! 고! 안 돼! 안 돼! 왼쪽! 왼쪽이야! 왼쪽인가요? 제가 아까 도움을 드렸잖아요. 왼쪽! 지금 맞고 있는 거 맞죠? 아니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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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엽군!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지금 제가 그러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을. 아침 왜 안 먹어요? 그래서 마른 거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가지고. 빨리 좀 말해주세요. 아! 보여, 보여, 보여. 저한테 지금 화내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어떻게 인기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너무 하신다. 좀! 제대로 화났잖아요. 오른쪽! 아,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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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머리 치켓을 꾸다라고 해요. 지금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응. 어, 이건 천천히 누구만 될 거 같아요. 오른쪽! 오른쪽! 차분하게! 예, 그만하네. 이 점수랑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잉! 망했다! 이긴 듯! 맞아요, 지금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정리? 그런 거 없어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락분 두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이런 거 같이 해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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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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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리죠. 이상해 안 돼요? 저 흘리죠. 이 치킨 때문에 잘 못하는 거 같아요. 네? 이 치킨 때문에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제 말이 잘 안 들리세요? 네,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줘요? 빼줘요? 진짜? 진짜? 나 피건데 안 했어. 진짜 뺄게요? 네, 빼줘요? 진짜 뺄게요? 진짜 뺄게요? 와, 이제 게임을 잘할 수 있겠죠? 신경이 뺐는데? 제대로 하세요, 이제. 여기서 꽂아줬 테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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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렇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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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피건데...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내가 방해를 하면 이렇게 속속 먹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피번대 천천히 라는데 진짜 천천히 놀고 있었어요. 어? 끝났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18만... 18만 5천 얼마였죠? 네. 템커더 수. 뭔지, 뭔지 명상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건가. 난 페이컨인데. 너무 많아. 자, 이제 마지막! 세번째,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실패. φ 세분이 해야죠? 세분이 세분이 misyo님 왜 이렇게 빨리해요 근데 제가 이팀은 안돼요? 네 안돼 안돼 왜요 제가 이겨야돼 오른쪽 왼쪽 쟤 쟤 fors 오른쪽 아 그래도 마지막에 제일 잘 나는데 이건 아니다 34만 2천 얼마 얼마 나왔어요 망했어요 진짜 한 번 더 하면 100만점 뚫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시작하면 안 되죠 원래는 세 판이 규율인데 네 판을 하겠다는 건 저랑 지금 딜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뭔가 하나를 걸어야죠 뭐 하실래요 노래? 노래를 한 번 하면 기회를 하나를 더 준다고요? 그럼요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크 군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넌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언저도 느끼게 내가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너란 말 와 했었어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한 판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번에는 진짜 50만점을 넘기는 걸 알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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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직계를 다 뺐어요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나를 이기려고 나를 이기려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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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지금부터 제가 왼쪽 왼쪽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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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크홀 Rab 쉴때 뭐예요? 펭크홀 쉴때 쉴때 영어 있겠죠 정말 쉬고 아니에요 폭게임을 하면 네 원죽을 해요 뭐라고요? 진짜 폭게임을 하면 에어우 아 그래요? 그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미 이미 뭐 한 단단이고 뭐 지금 이 집게 다 떼고 노래까지 했겠다 완전 지금 정말 깝게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이거 진짜 울리겠다 아 진짜 울리네요 근데 제가 강의를 아까 너무 노래를 열심히 해서 강의를 안 했더니 그만해요 그만 안돼 안돼요 그만해요 그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아 정말 아 정말 너무 아쉽다 매너가 아니네 아 틀렸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나왔는데 왜 진짜 100만점 넘을 수 있었는데 88만 7천 9백 52점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3번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저부터 해볼게요